네 안녕하세요 콩나물맘 여러분 콩나물쌤 전병규입니다 오늘은 초등 때부터 준비하는 중등 영어쓰기 수행평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중등 영어쓰기 수행평가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초등에서 해줘야 할 것 5가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교육은 초등하고 중등이 되게 명확한 차이를 보이거든요 초등 영어교육은 듣기 그리고 말하기를 중심으로 합니다 이런 구어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사람과 영어로 의사소통하도록 하는 게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반면 중등 영어교육은 읽기와 쓰기를 중심으로 합니다 문어를 중심으로 글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더 수준 높은 글을 읽고 쓰도록 하기 위해서 어휘와 문법의 중요도가 커지죠 어휘는 원래도 중요했지만 그 폭이 이전에 비해 대폭 확대되고요 문법은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흐름에서 중등에서 글쓰기 수행평가가 등장하는데요 물론 초등에도 쓰기 수행평가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 거의 대부분 단어와 문장 수준의 쓰기에 머물게 되고요 글을 쓰는 경우에도 완전히 개별적인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예시문이 주어지고 예시문을 살짝 변형해서 쓰는 정도에 머물게 됩니다 반면에 중학교에 가면요 완전히 자신만의 글을 쓰는 진짜 글쓰기 평가가 시작됩니다 참고할 수 있는 예시문 없이 오직 자신의 힘만으로 글을 써야 하는데요 게다가 그 글이라는 것이 일기처럼 자신의 일상을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특정 주제를 주고 그 주제에 맞는 글을 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등 영어쓰기 수행평가는 초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좀 높은 수준입니다 미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은 도저히 좋은 결과를 받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중등 영어쓰기 수행평가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알고 이를 초등부터 차근차근 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우선 중등 영어쓰기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등 영어쓰기 평가에는 크게 세 가지 조건이 주어집니다 그 세 가지 조건은 바로 주제, 문법, 기타 조건인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제 조건 보면요 주제 조건이라는 것은 글의 주제와 내용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에게 한국 여행을 권장하는 글을 써라 혹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를 소개해봐라 혹은 SNS를 건강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해라 뭐 이런 식이죠 두 번째는 문법 조건인데요 문법 조건이라는 것은 글을 쓸 때 반드시 사용되어야만 하는 문법 요소를 딱 지정해서 주는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고잉투를 2회 이상 사용해라 혹은 2부정사를 3회 이상 사용해라 하는 식으로 조건이 주어집니다 세 번째는 기타 조건인데요 예를 들어서 100자 내외로 써라 이런 글자수 제한이 있을 수 있고요 추천 여행지가 있다면 3곳을 제시해라 혹은 어떤 것에 부작용을 설명해라 라는 식으로 부가적인 조건이 이렇게 붙게 됩니다 결국 중등 영어쓰기 수행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요소를 두루두루 만족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어진 문법을 이용해서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 주어진 부가적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중등 영어쓰기 수행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초등 시절에 이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등 쓰기 수행평가를 대비하는 방법 첫 번째 바로 한글 글쓰기입니다 영어 글쓰기라고 해서 영어를 먼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영어 글쓰기 때문에 영어가 중요한 것은 자명합니다 영어를 잘해야 쓸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영어 글쓰기든 우리 국어 글쓰기든 말이죠 우선 글쓰기는 생각쓰기라는 겁니다 글을 쓴다는 것은 글자를 인쇄하는 것과는 달라요 프린터기가 글자를 인쇄하듯 주어진 명령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작업하고 쓰는 게 아니죠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글이라는 형태로 발현하는 행위가 바로 쓰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글은 좋은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좋은 내용이 우선입니다 한국 여행을 권하든 어떤 여행지를 추천하든 또 건강한 SNS 활용법을 이야기하든 그 내용 자체가 좋아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글의 내용, 그 자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영어 글쓰기가 아닌 국어 글쓰기가 중요합니다 언어에 대한 고민이 훨씬 적은 상태에서 글의 내용 자체에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초등, 중학년 이후부터는 글쓰기를 매주 1, 2회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쓰기입니다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우선 많이 읽고 그 글을 따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생기지 않거든요 수많은 좋은 글을 접하면서 그동안 좋은 글에 대한 특징이 머릿속에서 자리를 잡고 그것이 나중에 글을 쓰는 동안 자기만의 스타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쓰기가 중요해요 특히 영어 따라쓰기는 문장 구조 등 기본적인 패턴을 익히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영어 독서를 할 때 읽고 끝내지 말고 나오는 문장을 하루에 두세 문장씩 꾸준히 따라쓰게 하세요 이것을 몇 년간 하다 보면 영어 문장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머릿속에서 딱 이해가 생깁니다 이런 공부는 영문법 공부에도 큰 도움이 되는데요 영어 따라쓰기가 영문법 공부를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영문법 공부를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닌데 영문법을 따로 공부하기는 해야 하지만 영어 따라쓰기를 많이 한 학생은 영문법 공부도 매우 수월해집니다 왜냐하면 머릿속에 입력된 문장과 그 문장의 구조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문법을 공부할 때 떠오르는 예시 문장들이 막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변형해서 쓰기입니다 문장을 꾸준히 따라쓰기 했다면 여기에 문장을 변형해서 쓰는 활동을 추가해 보세요 주어진 문장에서 일부 조건, 단어, 구, 절을 바꾸어서 문장을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eating breakfast is important 라는 문장이 있다면 exercise everyday is important, sleep well is important 처럼 바꿔보는 겁니다 이처럼 변형해서 쓰기를 하다 보면 특정한 문장 구조, 구문, 문법 요소에 익숙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앞에서 예시를 든 경우에도 is, exercise, sleep으로 바꾸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is important 같은 문장 구조가 익숙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익숙해진 문장 구조와 문법 요소들이 영어쓰기 수행평가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연습을 하지 않은 아이들은 주어진 문장을 읽는 것에는 익숙해도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내는 데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형해서 쓰기를 꾸준히 함으로써 자신만의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보아주세요 네 번째는 일기쓰기입니다 일기쓰기는 중학교에서 시험으로 보는 주제 글쓰기보다 조금 쉬운 글쓰기죠 특정 주제에 대한 나의 생각과 의견을 쓰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내가 산 하루와 일상을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제 글쓰기보다 훨씬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요 이런 일기쓰기를 초등학교 시절에 경험해 보면 영어 글쓰기에 좀 더 친숙해질 수 있습니다 앞에서 한 따라쓰기와 변형해서 쓰기가 있는 글을 기반으로 해서 쓴 글이라면 일기쓰기는 그런 샘플이 되는 글 없이 스스로 쓰는 글이 되죠 그러면서도 주제 글쓰기보다는 쉽기 때문에 변형해서 쓰기와 주제 글쓰기 사이에 훌륭한 가교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글 형식 요소 연습하기입니다 글 형식 요소 연습하기는 문장의 첫 글자와 고유명사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쓴다든가 구두점, 물음표 등을 제대로 찍기 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용이죠 하지만 실제 평가에서는 이런 형식 요소도 매우 중요하게 평가가 됩니다 특히 글의 내용 사이에 수준 차이가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이들 사이에서 그럴 때 이런 작은 요소들이 생각보다 큰 영향을 끼쳐서 등급을 가르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요소는 아주 많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기 때문에 조금만 연습하면 익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작은 부분들 미처 신경 쓰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게 감점을 받는 경우도 많으니까 미리 미리 익혀두어서 불필요한 감점을 받지 않도록 하는 거 중요하겠습니다 중독 영어 글쓰기 수행평가 특징 그리고 미리 준비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한글로 우선 꾸준히 글쓰기 해보고 영어 그림책 리더스북 읽으면서 따라 쓰고 거기에서 나온 문장을 또 변형해서 쓰고 다음으로 일기쓰기를 통해서 자신의 글을 쓰는 경험을 하고 마지막으로 대문자, 구두점 등 글의 형식 요소를 하나씩 완성해 나가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좋은 정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콩나물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문장입니다 일단은 다음 주에 집사도 나온 문장이 sabemos